아 러브 러브 스트레칭 멋있게 하는거지? 스트레칭 멋있게 하는거지? 스트레칭 멋있게 하는거지? 뭐였어요? 빡손 터지네요 근데 아 러브 출발해볼까? 분위기랑 딱 맞는 노래가 있잖아요 있지 그룹 음악 틀어볼까? 도착했습니다 지금 저로 가면 아가씨 있는거야? 바로 만날 수 있는거야? 드디어 드디어 너무 떨려 유기팬비팅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3기야 그니까요 저희 아가씨 여러분들과 함께 라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정말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? 나야야야야 빨리 우리 빨리 가자니깐 가자니깐 아가씨 준비됐지? 이제 오늘 만나러 갑니다 오늘 신나게 놀아봅시다 마시멜로 마시멜로 그렇게 구우면 될거야? 마시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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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거운 마시멜로 마시멜로 마시 우리 플레임 Rosa commissions 앤넷ита 너 텔레포트 핫도그 맛있게 먹어보자 아 뭐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오 근데 이거 미스니가 좋다 나 좀 생각하고 어우 야야야 어우 어우 안 돼 랩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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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었지 않냐 랩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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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매기 갈매기 랩파 랩파 야 너네 계속 이렇게 놀거야? 어 여기까지만 다 평가지만 근데 게임이라도 해야 되는거 아니야? 아니 근데 게임을 해야 돼 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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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퀘 울상 랩파 랩파 유겸이 프린세 랩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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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범이 형, 마크 형, 다 같이 해!